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다가 갑자기 아빠가 꺼려준 닭곰탕에 환장해서 세 그릇째 먹고 있는 기마루 맛있어 뜨거운 걸 먹을 때는 항상 저 밑에 저걸 깔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 밥을 먹어 제 턱 좀 닦아줘 물이 없어 컵도 아빠 컵 뺏어가가지고 에헤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? 밥 다 먹었어? 남았어? 응 조금만 조금만 아론이 더 먹을 거야? 다 먹었으면 밥 조긋 조긋 지지 이제 그만 자 톡톡 이리 먹어 반공기는 먹지 않았어? 응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나 보고 폭식이 그냥 폭식 단식과 폭식 일주일 넘게 안 먹었네 그걸 받치고 먹어 컨디션이 돌아왔나 봐요 이빨이 다 낫나?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빨이 안 아프니까 먹었어 됐어 이제 없다 피니쉬 많이 먹었어 얘 많이 먹었어 만세 다 먹었다 아론이 다 먹었어 너무 이뻐 아론이 다 먹었어 너무 이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